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잠깐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1부에서 장거리상 이게 뭘까라는 말을 한번 했었죠. 저는요 이게 장거리 멀리서 오니까 밥상을 따로 주는건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아까 댓글 보니까 우리 구독자 남궁숙님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그게 아니고 1등상 2등상 돌잔치 이벤트 할 때 그런 상을 말하는거다. 장거리상. 천재에요. 그리고 그 아줌마는 진상. 뭐 그렇습니다. 봅시다. 추가. 새벽에 쓴 글이라 아주 뒤죽박죽 엉망이었는데 그래도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뭐 의견 참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아니 그 자리에서 니가 뭔데 나서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 짧게 대답을 하자면 아니 그렇잖아요. 이야기하자 상의하자 불러놓고 여자 민망하게 아무도 말을 안 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황이야. 그리고 제 딴에는 나름 이것저것 질문한다고 한 거였어요. 배려한답시고 웃으면서 한 거고 화낸 거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결혼할 남자집 인사 가보면 알잖아요. 그 분위기. 그냥 그 분위기에서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다구요. 근데 이게 저의 큰 불찰이었네요. 그리고 댓글들 보니까 그 상황이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거냐 아니냐 이런데 맞네요. 명절 때도 그래 오매불만 기다리던 큰아들이 왔는데 여자친구랑 싸우느라 온 가족이 눈치를 본 일 하며 또 돌잔치를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결혼식보다 정확히 3배 힘들고 엄청 예민한 거잖아.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지들이 주인공 행세를 하고 어? 그 외에도 얼굴 보기 전부터 신경 쓰일 일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감정이 좀 들어갔나봐요. 뭐 다음날 어머님 통해 사과를 요구한 것도 화가 났구요. 그리고 감사 인사 못해도 10번 이상은 했어요. 나가는 뒤통수에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돌잔치 행사장에서도 엄청 인사했고 결혼한다면 우리가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볼 사이라고 어? 시집살이는 생각도 없고 저는 혼자 계신 어머님에 대한 애착이 컸던 것 같아요. 광주에 있는 가족이랑 어머님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 태도 이게 뭘까? 얘 뭐지? 미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게 맞아요. 근데 또 제가 나서면 안 됐던 것도 맞죠. 봐봐! 괜히 나섰다가 욕만 처먹잖아 지금. 이 일로 엄청 충분히 남편이랑 오지게 싸우고 이혼을 하니만이 그래가지고 그 힘든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3개월 동안! 그러다 이제야 겨우 남편이랑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이런 아주분이 문제로 싸우니까 열이 받아요 안 받아요. 내가 상견례 간다고 한 것도 얼굴 좀 보면서 마음 풀어보려고 나름 시도를 한 거였고 또 남편은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 아무 말 안 할 거고 아이 데리고 가서 분위기도 풀어볼 겸 그래서 간다고 했던 건데 오지 마라! 이런 소리 하니까 열폭한 거 맞아요. 이슨이는 열폭의 뜻을 모르나 봅니다. 열폭은 열등감 폭발이에요. 열심히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서로에게 감정의 고리 깊어져 상견례 자리에서 풀어보려고 했던 제 생각도 짧았던 것 같아요. 팽 당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화가 먼저 나는 건 사실이지만 댓글 보면서 정신이 확 뜨네요. 뭐하러 그렇게 피곤해하면서 챙기고 또 나서서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지 남이나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지가 뭐 나랑 피가 섞여서 뭐가 섞여서 여하튼 모두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댓글 더 달리면 또 한 번 읽어볼게요. 열심히 욕해봐요. 아니 근데 그래 상견례 그거 안 가도 그만이고 내가 꼭 가야 해. 어머 이건 꼭 가야지. 이런 주의도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분 나쁘니까 오지마! 이런 말을 듣고 아 그래요?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도 이거랑 별개로 주제 남았다.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했어요. 추가 2. 이런 댓글 처음 써보고 댓글 같은 거 다 읽어보는데 다른 사람 의견이 궁금해서 적었고 그 의견들 다 받아들일 생각이고 그래서 사과도 한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진짜 개차방 같은 사람들도 있네요. 여기에. 그지같애? 댓글 수위 적당히들 하세요. 여기다가 본인 스트레스 푸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제 입장에서 적은 글이니까 그래 니들이 불편할 수도 있겠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알겠는데 도를 넘는 댓글들을 보고 있자니 어머 이런 사람들이 악플 달다가 고소를 당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해요. 고소해버리기 전에. 야하튼 아주버님에게 정중히 사과 여러 번 했고 또 잘 전달해달라 했고 결혼 전부터 부담이 되니 돌잔치도 않아도 된다고 했고 명절 선물 때문에 아주버님이랑 싸울 때도 여자 편든 건 접니다죠. 저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안 하겠다고 어머님께도 제 생각 전달했었고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엔 제 딴에는 광주에서 가는 사람들과 홀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뭐 여하튼 댓글도 많이 달리고 지역도 다 오픈했기 때문에 아마 그 여자 아주버님 귀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여하튼 3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아주버님 결혼과 관련해간 그런 문제를 오지게 많이 싸우고 있어요.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뭐 어쩌면 이혼 안하고 그냥 산다 해도 시댁과 관련된 일은 모르세로 지내면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관심 줘서 고마워요. 댓글 1번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꼭 이혼하세요. 2번 나도 여자라서 이런데 글 올라오면 진짜 웬만해서는 여자 편 드는데 이거는 쓴이 본인 입장에서 쓴 그림에도 쉴드가 안 돼요. 선 세게 넘었고 만약 제가 결혼할 사람 입장이었다면 결혼이고 뭐고 쓴이 너 때문에 다 엎어버렸을 겁니다. 특히 이혼 운운하며 글 쓴 거 보니까 진짜 놀랍네요. 누가 봐도 아줌마가 미친 건데 왜 이러고 사는 거예요? 3번 야 이 정신 나간 아줌마야 네가 지금 이혼하자고 하는 거 지금까지 네가 뿌린 똥 말이야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니까 죄 없는 남편에게 협박을 하는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다. 정말로 이혼할 생각이면 결혼식 끝나고 조용히 하든가 나서긴 뭘 나선다고 날질을 떨어 아니 네가 뭔데 뭐길래 애를 데리고 가서 분위기를 풀이겠다는 거요. 4번 아니 네가 뭔데 시어머니도 안 하는 참견을 해야 되냐 양벌놀이가 하고 싶은 거야 뭐야 이거 완전 골 때린다 5번 추가량 추추가까지 다 봐도 당최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그 전에 그 결혼에 닌 부부가 싸울 일이 도대체 뭡니까 제발 마음 좀 곱게 써요 아줌마 내 댓글 지 혼자 시비 틀고 지 혼자 성질내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러다가 지 혼자 난장판을 다 만들어 놓더니 이젠 지가 지쳤다고 하네 6번 아니 그래서 아줌마 도대체 이혼 언제 할 건데요 대댓글 여기 등장인물 중에 글쓰니 남편이 제일 불쌍하다 이게 뭐야 7번 뭘까 아버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영혼이라도 꼈나 이건 뭐 지가 집안 대장이고 제일 어른이구만 8번 이 여자 이혼할 거라며 겁나 나대다가 댓글들 보고 이혼 소리가 아주 그냥 쏙 들어가 버렸네 아휴 추해 9번 뭐 상견례 자리에서 감정을 풀겠다고 상견례는 양가 부모님 예비 부모 빼고 진짜 어지간하면 다들 조용히 아닥하고 있어야 되는 자리 아닌가 아니 거기서 뭔 감정을 풀겠다는 거요 11번 아니 이런 미친 도대체 니가 뭔데요 추 추각을까지 정신 승리만 오지게 하고 도망가 버리네 11번 상견례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니까 뭐하러 그러냐 그냥 상견례에서 보자 아니 뭐요 상견례 자리에서 풀려고 했다고 아니 상견례 자리가 뭐 님 해명하는 자리입니까 기자회견이야 뭐든 본인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주장하는 그런 편협한 인간이었구만 아휴 친구라 해도 징글징글 할텐데 부부라니 아줌마 내가 봤을 때 아줌마는 조만간 이혼 당하겠어요 12번 추 추가에 쿨한 척 연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야 그냥 거지같은 답장나다 이거네 끝까지 변명만 하네 여기다 묻지 말고 그냥 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래야 이혼도 더 빨리 당하지 아닌 그래요 13번 어머나 모르는 누가 보면 뭐 내명부 관리하는 중전마마인 줄 알겠네 14번 아우 쓴이 여기저기 반대 누르는 거 개 짠하다 대대 쓴이 그거 나 아니니까 쩐하게 생각하지마 2번 쓴이야 너인 거 다 티나 애전하다 정말 15번 추각을 더 그래요 뭐 어쨌든 납득을 했다 이런 느낌이지 본인이 이를 얼마나 키웠는지는 하나도 모르는 것 같네 그 여자가 시댁 식구들한테 쎄함을 느끼고 아예 파혼한다고 해도 별로 놀랍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랫동서가 면전 앞에서 대놓고 터세를 부리는데 어? 그런 그지같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도 또 동서남편도 예빈남편도 전부 다 제지도 안하고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는 거 얼마나 그지 같겠어 아마 모르긴 해도 당시에 두 사람 결혼을 없니 많이 대판 싸웠을 겁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감히 면전해서 본인 친정 가족까지 싸잡아 무시한 거고 나머지 식구들은 방관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차라리 주작이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네 대대 쓴이 혹은 쓴이가 아닌 척하는 쓴이일 수도 있고 진짜 쓴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윗사람은 누가 윗사람입니까? 대대 2번 아 그래서 삐지신 거였어요 대대 쓴이 저거 제가 댓글 단 거 아니니까 함부로 하지 마세요 3번 자기 혼자 푹 치고 장구 치다가 원문이 삭제되었습니다 끌 끌 끌 끌 아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1글 쓴이는 처음 글을 쓰고는 대대 글을 안 달더라고 그런데 추가와 추추가를 하고 난 뒤에 갑자기 댓글에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1부 마지막에 2부에서 진정한 진검 승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만들고 있을 때 도망가버렸어요 지우고 내가 늦었어 안 그렇으면 뒤에 삼부 나오는 건데 말이지 아무튼 그래요 아쉽네 감사합니다